소아암,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헌혈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4키즈 캠페인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는 어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25일 성탄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네 번째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목회자 모임 사귐과 섬김을 비롯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세브란스병원 등이 함께합니다. 운동본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희소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1,500장의 헌혈증서를 기증하며, 피로회복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려운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